아 슝 으아아아 충성 좋습니다 선배님들 자 오늘 원 두번째 버전 챕터2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카르쉬스트를 뺐는데 이번에는 아사시네이트 보르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님들 우리 루키 합니까? 안합니다 선배님들 카덴 마크스맨 스나이퍼 엘리트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인스턴트 스코프는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두번째 버전은 처음 하는거라서 제가 처음 한 영상은 안올렸지 않습니까? 처음 해봤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적군 자체가 적군 자체가 안보이고 어디에다가 쏴야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냥 어디서 쏜다라는거 그 노란색깔 나침반 옆에 왼쪽 하단에 있잖습니까 그 왼쪽에 적군이 어디서 쏜다는 것 까진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이 어려운 게임인데 좋습니다 얘가 이제 말당한거 같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탱크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도둑은 탱크가 모았습니다 이제 저 김병장님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깔 좋습니다 use this sound make masking effect to animate 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영어 잘되시는 선배들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보시기 말하면 잘 모릅니다 진짜 저번에 1에서도 했듯이 웬만해서는 저쪽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 어느정도 가정을 하자면 자 매번 키겠습니다 제가 여긴데 여기 여기 인데 어 여기를 가라앉는거니까 휘만둬하면 되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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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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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선배님들 그거 아십니까 그 처음에 왼쪽에 걸렸다 그럼 무조건 오른쪽에 가야됩니다 선배님들 자 어머은 아이 어 어 좁습니다 가 아직 아주 끝난거 아닙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위치 알았다 무조건 가서 죽입니다 자 이거 스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아 저기 맞네 저기 한명 더 있습니다 아 저기도 있네 와 이거 죽겠습니다 아 아니 아 아니 오케이 인정 인정 리스타트 좋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낙차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됐습니다 아이씨 못맞췄는데 전화 한번 한번 알겠습니다 하는건데 아 여기서 여기 아닌데 여기 보인거 같은데 아 이거 왜이렇게 자꾸 이거 정말 쓸데없는 말 많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 많아 쓸데없이 아 뭐야 아 뭐야 아 알았어 아니 이거 뭐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이거 말이 너무 많습니다 빠세 빠세 어 미안 미안해 잘못했어 고의로 맞춘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.. 좋습니다. 전화하겠습니다. 우선 한 번 들겼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, 좋았어 한 명 온다, 한명 온다, 한명 온다, 한명 온다 한명 온다, 한명 온다 아... 아... 여기다, 여기다 오케이, 두방 끝, 저장 여기다 여기다 아니, 분명, 분명 아... 오케이 아따, 세이 네, 좋았어 네, 79m 예, 도달하겠습니다 아... 여기좋아 여기로 가면 뭐 있나? 그래, 돌아가야겠다 오케이 잘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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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쪄 아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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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이다 앞이다 아, 뭐야 여기까지 밖에 못 왔구나 아 아 아 김병장이 응 김병장이 응 아 아 아